자 그래서 포커스 62에서 했던 것들 뭐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배틀 시작할까요? 뭐 제일 무난하면 제일 유리한데 그치? 동명서마다 목적으로 취하는 대표적인 동사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응? 인조이 인조이 또 피니쉬 또 시선은 앞을 보시고요. 책은 보지 마시고요. 오케이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뭐라고? 뭐라고? 아니 책은 뭐 또 또 또 뭐 뭐 그렇죠 킵 킵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아 멋있다 니들 흐하하하하 또 또 어 보이드 어 보이드 두잉 뭐뭐하는 것을 피하다 응 어 방지하다? 오케이 또 에이 너 개랑 사귄다메 아닌데 그 발음을 모르겠는데 스펠링을 하나요? 어 그래 그럼 스펠링을 아는데 스펠링을 아는데 어떻게 읽을 수도 몰라? 중학교 1학년이 디나이 디나이 두잉 뭐하는 것을 부인하다 안했다고 발병하다 또 뭐 이정도 안 많이 했네 그치 그치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투브 정상의 목적을 하는거 아 다시 여기서부터 하자 이거에 응 투드만 좋아하는데 응 재무수하면 제일 좋을텐데 응 아무 생각도 안나나요? 뭐 딱 밤 두대 응 어 그렇죠 원투두 또 또 또 또 디사이드 디사이드 투 두 어 그렇죠 또 또 또 또 아무나 얘기해 딱 밤 정립되고 있어 지금 여기 여기 지금 세개 돼있고 지금 여기 하나 돼있고 또 그럼 딱 보면 또 하나씩 정립시키자 응 어 이게 다야 응 이게 다야 응 이게 다야 플랜 플랜 투두 또 또 허레드 어? 허레드 허레드? 뭐 이거? 이거? 허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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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공부 얼마나 안 하지 티가 막 줄줄 안 담아 라이크 러브 러브 지민이는 이거 몰라도 되는 사람이야 응 또 페이트 또 스타트 또 알겠습니다 비긴 컨트롤 A 컨트롤 C 러브 크흡 기회를 줬는데 여러분들이 뭐 생각보다 너무 안 외워가지고 그래 뭐 알아서 외우라고 시키면 안하니까 여러분들은 억지로 시켜달라라고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런것들입니다 관로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1번 승민 계속해서 2번 진 we wish to meet the actor again 63번 파닉스 다시 해야 돼요 백두백두 they hope to climb mount back to someday 계속해서 1번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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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야? WISH TO DO, HOPE TO DO, MIND DOING 이 기회에 암기하라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빈컨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 알맞은 형태로 써라. 그래서 지민 DO YOU MIND CLOSE IN THE WINDOW 계속해서 2번 승민 TO DO HIS HOMEWORK 계속해서 3번 진 OK, OUR FAMILY PLAN TO PLANT TREES IN THE YARD 3번 지민 뭐라고? I WANT TO BE A MOVIE DIRECTOR IN THE FUTURE 5번 승민 I WANT TO BE A MOVIE DIRECTOR IN THE FUTURE I WANT TO GO AROUND DURING THE WINTER VOCATION OK, I WANT TO BE A MOVIE DURING THE WINTER VOCATION. 그래서 지인 채점 이번에 오케이 당연히 DOING이죠. 20 FINISHED, DOING IS HOMEWORK. FINISHED DOING, MIND DOING, KEEP DOING, AVOID DOING, DENY DOING, PRACTICE DOING 이라고 했습니다. OK. DO YOU MIND CLOSING THE WINDOW는 지민 무슨 뜻이야? OK. 5초내로 해석 못하는 사람도 이제 해석 다 써서 내세요 따로. 알겠습니까? 맞든 틀리든 해석 하세요. 수업하는데 뭐 그렇게 머뭇머뭇거리면서 언제 수업 다 합니까? 뭐라고요? OK. 너는 창문 좀 닫아주겠니? 는 아닙니다. DO YOU MIND은 너는 싫겠니? 누가 뭐하는 것을? 여기는 그렇죠. 내가 창문 닫으면 넌 싫겠니? 이런 뜻으로 DO YOU MIND MY CLOSING THE WINDOW 내가 창문 닫는거. 내가 창문 닫으면 넌 싫겠냐? 그래서 어 창문 닫지마 하고 싶으면 YES I DO 그렇습니까? 그래 나 싫어 창문 닫지마 DO YOU MIND CLOSING THE WINDOW DO YOU MIND로 상대방에게 허락을 받고 싶은 표현은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그걸 하면 네가 싫을거 같냐? 라고 묻는거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요구하는게 아니고 내가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어? 내가 CLOSING THE WINDOW 하려고 하는데 너 혹시 싫냐? 괜찮겠어? 이런 뜻입니다 그래 계속해서 TONY FINISHED DOING HIS HOMEWORKER는 토니가 뭐 했다? 마무리 했다 무엇을? 그의 숙제하는 것을 그래 계속해서 승빈 3번 우리 가족은 계획했다 오오오오오오 그러다 선풍기 떨어진다 계획했다 뭐 상상을 초월하는데 해석하는 능력이 마당에 나무 심는것을 오케이 자 이제 지금부터 제가 쭉 해보고 여러분들 해석까지 써야될 사람들 수업 후에 얘기할게요 숙제한 다음에 옆에 해석까지 써야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족은 계획했다 마당에 나무 심는것을 계속해서 4번 그쵸 밥은 원했다라기보다 원한다 인 더 퓨처 미래의 영화감독이 되기를 미래의 영화감독이 되기를 원한다 오케이 5번 지민 목소리 들리게 해줘야죠 응 저 이리야 스파 응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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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결정했다 원투두 플랜투두 피니시두잉 마인드 두잉 지금 이게 뭐 여러분들 뭐 시간 많은 사람들 아니잖아요 뭐 하라 그러면 시간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누가 투두를 좋아하는지 누가 뭐가 와도 상관없는지 누가 두잉만을 목적으로 가지는지 라는 것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 시제는 아기들이 무엇을 우는 것을 하필이면 시작했구요 시제는 과거구요 그 다음에 누가 소년들은 무엇을 농구하는 것을 뭐한다 좋아한다 하필이면 좋아하네요 무슨 시제 현재 시제죠 그 다음에 제시는 무엇을 한국 드라마 보는 것을 뭐한다 엄청 좋아한다 하필이면 엄청 좋아하네요 그래서 c 1 2 3은 전부다 답이 몇개야 두개죠 그래서 이 과의 제목이 여기 챕터의 제목이 뭐니까 동명사니까 거기에 맞추면 더베이비즈가 뭐했다 스탈티드했다 뭐하는 것을 크라잉 또 되고 투크라이 해도 상관없다 더 베이비즈 스탈티드 크라잉 안녕하세요 보이즈가 뭐한다 라이크한다 무엇을 플레잉 배스킷볼 또 되고 투플레이 배스킷볼도 된다 이즈 그 비아 하 이즈 네 제시가 엄청 좋아할까 제시가 뭐한다 여lege 하 화면으로 제시가 뭐한다 러브즈한다 워스라는 워스라는 코리안 드라마즈 러브즈 제시가 러브즈 한다 왓칭 코리아가 아니고 코리언 드라마즈 드라마즈 물론 투와치도 상관없다 러브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계속해서 장문하기 엘렉스는 그의 방 청소를 마무리했다 누가 무엇을 청소하는 것 그것을 뭐했다 맞췄다구요 누구는 언제 무엇을 해변으로 가는 것을 원한다 시제는 여긴 현재고 1번은 과거죠 오케이 그러면 엘렉스가 끝마쳤습니다 엘렉스가 피니쉬드 무엇을 히스룸 엘렉스 피니쉬드 클리닝 히스룸 투클린 된다 안된다 안된다 피니쉬드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누가 뭐한다 아이가 원트한다 무엇을 투 더 비치 하면 되겠네요 비에이치 언제 디스 서멀 아이 워트 곧 더 비치 디스 서멀 올여름에 그래서 원트는 투드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라는거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교재에 있는 것들 됐구요 그 다음에 워크북 남아가겠습니다 뭐 뭐 오늘 워커북 끝내도 될 것 같네요 거의 다 했으니깐 2 2 2 2 5 2 2 2 2 동명사에 쓰인 주어보호에서 우리가 얘기할 것은 동사에 ing를 붙여서 얘가 뜻이 뭐뭐하는 중인도 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렇죠 뭐뭐하는 것 말이죠 뭐 이렇게 되고 뭐뭐하기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수영하는거야 수영하기 어쨌든 암만 길어봤자 it이고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으로 쓰는 것이 동명사다 맞습니까 그래서 it이 하는 역할은 뭐 주어를 할 수 있죠 그것은 좋다 it is good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규칙적으로 운동하다가 exercise regularly 저어 regularly 근데 얘를 주어로 쓰고 싶으면 exercising regularly is good 이렇게 하면 지금 무슨 역할하고 있다? 주어 역할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나의 이번에 뭐 보호하는 거 만들어 보면 뭐 나의 계획은 뭐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다 보시면 my plan is exercising regularly 이렇게 하면 되겠죠 my plan is exercising regularly ok 그래서 이 녀석은 지금 뭘 하고 있고 주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것이 것이다 됐으니까 보호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뭐 주어 보호에서 첫 번째 이 녀석 to exercise 된다 안 된다 된다 얘도 똑같이 to exercise 그래서 주어로 사용된 동명사는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으로 바꿨을 수 있다 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거는 뭐 뭐 친구 사귀는 건 중요하다 making 뭐 friends is important 그래서 friends friends 이상하게 썼네 friends friends 그래서 friends 보고 여기에다가 R 쓰지 않도록 동명사 주어는 뭐 취급해야 된다 단수 취급해야 된다 라는 게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런 것들 정리하는 거 동명사는 동사원형에 ing 붙여서 그래서 it이 하는 역할 주어 부어 또는 목적어 됐습니까 그래서 주어 역할은 뭐 뭐 하는 것이 어떻다 뭐 친구 사귀는 것은 중요하다 뭐 매일매일 일기 쓰는 것은 귀찮다 그런 것들 주어로 쓰이며 뭐 취급한다 취급한다 playing basketball is exciting 농구하는 것은 흥미된다 보어 보어는 뭐 뭐 하는 것이 것이다 앞에 비 동서가 있는 경우다 그래서 내 취미는 바이올린인 줄 아는 거다 My hobby is playing the 바이올린 그래서 이 녀석 두 플레이 해도 상관없고 이 녀석은 똑같이 두 플레이 해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목적어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눈치 볼 게 없다 됐습니까 근데 목적어는 눈치를 봐야죠 이 녀석이 목적어로써 what에 대한 동사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으로써 ing 형태를 허용하느냐 하지 않느냐 뭐 뭐 하는 것을 ing에 붙여서 동사나 또는 뭐의 목적어 오케이 9시에 만나는 거 어때 how about meeting at 9 이었죠 됐습니까 뭔가 재하라는 거였는데 about on of 뭐 for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동명서가 와야 된다 시험 문제 how about meet at 5 맞냐 틀렸냐 또는 to meet 이런 것도 다 안된다 됐습니까 그거 어때 how about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how about it 그거 어때 meeting at 9 하는 거 어때 그래서 나는 숙제하는 거 끝마셨다 i finished doing my homework 다음에 사라는 액션영화 보는데 관심이 있다 Sarah is interested in watching action movies 안되겠죠 Sarah is interested in watching action movies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투두가 된다 안된다 얜 라이크 종족이 아니죠 enjoy 종족이죠 얘도 마찬가지 to watch 된다 안된다 전치사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동명사 enjoy finish avoid mind give up keep deny practice 그럼 시험문제 많이 나오는거 뭐있나 enjoy enjoy doing finish avoid avoid mind give doing keep deny practice what is doing consider doing 뭐 하는 것을 고려하다 consider doing 오 2학년 2학년 물이 점점 올라오나봐요 이제 정신 차리고 있네요 consider doing 그 다음에 want to do wish to do hope to do decide to do plan to do learn to do 정도 알아주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like love 사이에 hate go start begin continue continue to do doing 상관없는 것들 박스가 하나 사실 더있죠 박스 총 4개였죠 원 enjoy want box enjoy like box 나머지 한 박스는 뭐였대 try 박스였죠 뜻이 달라지 네 네 그래서 Willi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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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joys enjoys 뭐 한 명씩 시켜야되요 sitting in the sunlight 안되겠죠 and enjoy sitting in the sunlight to sit 안된다 에이미는 의사가 되기를 결정했다 에이미 decided to be a doctor to become a doctor 해도 상관없고요 에이미 decided to become a doctor to be a doctor 그 다음에 뭐 my brother likes riding horses 해도 상관없고 또 my brother likes to ride horses 해도 상관없다 나이크는 어떤 것이 오던 같은 의미로 의미변화가 없다 try는 try to do가 땀 흘린다 했나 try doing이 땀 흘린다 했나 기억 잘 안나죠 그쵸 선생님 한 번 말해줘고 어떻게 기억나요 그쵸 여기다 이렇게 땀방울 그리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상한가 try가 try 뒤에 to do가 오면 try가 땀막 흘립니다 try가 뭐하다란 뜻하고 애써 노력하다란 뜻하고 무슨 뜻이 있다 시험삼아 해보던데 try to do는 try가 애써 노력하다란 뜻이 된다 했습니다 지민이 지난 수업 봤어? 응 안봤어요? 지난 수업 엄청 중요하고 간 거거든요 얼른 공부하세요 ok 그래서 동명사에 쓰임 주어보 관로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his job is taking pictures 그 다음에 learning english is important my hobby is collecting coins being a good student is not easy 그쵸 지민 4번 being a good student is not easy 뭔소리야? 작가 학생이 되는 것은 쉽지 않다 계속 3번 승빈 나의 취미는 동전 동점들이 모으는 것 그쵸 내 취미는 동전 모으기야 진 2번 영업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1번 지민 그의 직업은 사진 찍는 것이다 그래서 taking pictures란 대답 듣고 싶어 승빈아 뭐라고 부를래? what is his job? 그의 직업은 뭐니? 그 다음에 learning english란 대답 듣고 싶어 지민아 뭐라고 부를래? what is important 무엇이 중한디? 영어 배우는 것이 중한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your hobby?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not easy 무엇이 쉽지 않니? 됐습니까? 여기 있는거 to take, to run, to collect, to be 됩니까? 다 되죠 his job is to take pictures to learn english is important my hobby is to collect coins to be a good student is not easy 근데 여기에 얘를 to be 로 바꿨을 때 to be a good student is not easy 이렇게 쓰겠어 원어민들이? 그럼 어떻게 써요? to be a good student to be a good student 이렇게 쓰겠죠 2번도 마찬가지 it is important to learn english 그래서 1번하고 4번은 아 1번이란다 2번하고 4번은 무슨어로 사용된 경우고 주어로 사용된거고 1번과 1번과 3번은 보호가 사용된거 앞에 be 동사가 보이죠 his job is my hobby is 됐습니까? 계속해서 업법상 바르게 고쳤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taking notes is a good habit 하면 되겠죠 to take to take 됩니까? 당연히 되죠 to take notes is a good habit 그 다음에 riding bikes is a good exercise 그 다음에 my dream is 방법이 두가지가 있는데 일단 traveling in Africa 또는 to travel in Africa 그래서 아프리카 여행하는 곳이 와야되는데 to traveling 이런건 안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민 taking notes is a good habit 뭔소리에요? to take notes is a good habit 맞든 틀리든 해석하는게 유리할거야 그렇다 저일은 노트 필기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다 그 다음에 riding bikes is a good exercise 네 노트 필기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다 그 다음 riding bikes my dream is traveling in Africa my dream is traveling in Africa 네 물론 아프리카에 뭐 하는거 그렇죠 노트 필기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다 riding bikes is a good exercise 뭐 전부 다 정확하게 해석도 하셨죠 계속해서 3번 일로 가나요? 책이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To drive a truck is difficult 는 당연히 Driving a truck is difficult 드라이브 쓸때 Eat back yng 한다는건 다 아실거죠 One of his hobbies is to cook Korean food 그래서 One of his hobbies is cooking Korean food 그래서 One of his hobbies is cooking Korean food 승빈아 뭔소리야? 그의 그의 취미 중 하나는 한국 음식을 요리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cooking Korean food란 대답 듣고 싶어 지인아 뭐라고 물을래? What is one of his hobbies? 그의 취미 중 한가지는 무엇입니까? 요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지민아 Driving a truck is difficult 는 뭔소리야? 트럭 운전은 어렵다 What is difficult? 라고 물으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이중에 뭐 요거 요부분 좀 잘 봐둘 필요가 있어요 원어브 뒤에는 뭐가 오고 복수가 오고 그 다음에 주어로 사용됐을때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해야죠 뭐뭐들 중 하나라고 했으니까 그 말은 원어브 복수명사는 암만 길어봤자 It is 됐습니까? 단수 취급해야 된다 라는거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말로 정리하며 원어브 복수 명사는 단수 취급 그러니까 여러분들 합 is are 이런걸 많이 봤죠 프렌즈 are 이런것들 근데 그게 아닐때가 있다는것 때문에 시험문제에 자주 출제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담배피우는것은 해롭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smoking is harmful 하면 되겠죠 2로 끝났으니까 2 빼고 ing 함풀의 반대말은 뭘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에 그의 목표는 배우가 되는것이다 his goal is 칸이 이러니까 becoming an actor 그렇죠 그쵸 2로 끝났으니까 2 빼고 ing an actor to become an actor 당연히 해도 되겠구요 오케이 그래서 함풀의 뜻이 일단 뭐예요 해로운 그쵸 어떤씨죠 그러면 반대말은 뭘것 같아요 굿 굿 굿 굿 굿 굿 굿 좋을수있죠 일단 함풀의 반대말은 여러분들 hummless 를 알아듣으면 되겠죠 hummless hummless 뜻이 뭐겠어요 무해한 이겠죠 해가 없는 hummless l-e-s-s가 붙어있으면 뭐가 없는 이란 뜻이죠 함풀 hummless 여기있는것들 i엔진 전부다 to smoke is harmful to become an actor 로 to do로 쓸 수가 있다 지금은 동명사 주어부어 하고 있으니까 목적이 아니니까 눈치 볼 필요 없다 이제 눈치 좀 봐야죠 오케이 포커스 61 그래서 다음 문장에서 동명사를 찾아서 밑줄을 거라 그래서 뭐 her job is teaching science 그녀의 직업은 과학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 다음에 my brother is interested in painting 나의 brother는 그림 그리는데 관심이 있다 I enjoy studying Chinese 난 중국어 공부하는 것을 뭐한다 ok walking fast is a good exercise 빠르게 는 것은 좋은 운동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2,3,4 중에서 눈치 봐야 되는거 눈치 봐야 되는거 눈치 봐야 되는거 눈치 봐야 되는건 지민아 몇번이지 그러면 질문을 바꿀께요 투두가 안되는건 몇번이지 그러면 질문을 바꿀께요 투두가 안되는건 몇번이지 없다 맞나요 승빈 아닙니까 그럼 투두가 안되는건 네 생각엔 몇번인데 3번 또 끝 또 다른 의견이 있나요 투두가 안되는건 3번 투두가 안된다 끝 오케이 그래서 her job is to teach 가 되나요 안되나요 당연히 되죠 왜 됩니까 지금 얘가 뭐로 사용됐어 근데 직업은 과학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투두가 될 수가 있죠 답이 두가지 표현방법이 두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My brother is interested in painting 대신에 My brother is interested in to paint 됩니까 당연히 안되죠 왜 안됩니까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아까 정리할때 9시에 만나는거 어때 했습니다 how about to meet at 9 안된다 했어요 how about meeting at 9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문제 진짜 많이 나오는게 고등학교까지 나오는게 동사가 어떤 형 여기다가 빈칸에 있고 티치해놓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형태 알맞은거 고르라는거 계속 나와요 계속 고등학교 때까지 그럼 이제 티치도 되고 투치 티치도 되지만 여기에는 페인트를 여기다 집어넣으라면 뭐 밖에 안돼요 얘는 페인팅 밖에 안돼요 투페인트도 안되고 페인트도 안되고 페인티드도 안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enjoy to study Chinese 됩니까 안되죠 왜냐하면 enjoy니까 이번엔 됐습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스터디의 형태는 몇가지 밖에 없다 한가지 밖에 없다 하지만 to walk fast is a good exercise 됩니까 왜 됩니까 아까는 보호라서 됐고 이번에는 주어라서 되죠 빈칸에 들어갈 말을 포기해서 골라 알맞은 형태로 써라 지민 2번에 1번 승빈 2번 승빈 2번 승빈 2번 계속해서 진 How about having dinner with me How about having dinner with me 계속해서 4번 승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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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려 뭐라고 승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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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2개인거 진 답 2개인거 몇번이야? 2번이죠 다른거 이게 다야? 딴거 없어? 2번은 투 캠프도 되고 캠핑도 된다 딴건 없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지민 얘는 왜 투 라이가 안되지? 안 쏘리 포 투 라이 투 유는 왜 안되죠? 그렇죠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답 1가지 밖에 없고 그 다음에 얘는 라이크니까 2가지가 가능하고 그럼 3번은 승빈 왜 how about having dinner with me 밖에 안되? 그렇죠 얘들 얘 둘다 전치사의 목적으로 사용됐죠 됐습니까? 프랙티스는 인조의 종종이구요 그래서 2번 빼고는 2번만 2가지가 가능하고 나머지 애들은 전치사의 목적으라든지 아니면 인조의 종종이라서 동명사만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 노래하는 것을 연습한다 3번 지민 how about having dinner with me는 뭔 소리야? 뭐 물론 그런 뜻이긴 한데 나랑 같이 저녁 먹 그 다음에 그는 산에서 캠핑하는 것을 좋아한다 I'm sorry for lying to you는 그쵸 그래서 for lying to you 라는 대답 듣고 싶어 for lying to you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지민 뭐라고 물음 될까 지민 뭐라고 물음 될까 좀 그대로 쓸게 I'm sorry for lying for you lying to you I'm sorry for lying to you lying to you 라는 대답 듣고 싶대 뭐라고 물음 될까 좀 그대로 쓸껑 좀 그대로 쓸께 I'm... 끊어 읽게 하면 뭐 이렇게되겠지 I'm sorry. słNew 나는 I'm sorry isan 너한테 거짓말한 것 때문에 미안하다 줘? 그럼 너에게 거짓말한 것 때문에는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래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겠어? 밥 안 먹고 왔습니까? 지민이한테 많이 시켜야 되겠네 왜 미안한데? 왜 미안한데? 그러면 진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는데? 그렇죠 뭐 때문에 미안하니? 왜 미안하니? 왜 미안하니? 그래서 그래서 for what은 for what은 뭐하고 똑같다? why하고 똑같죠? for what의 뜻이 뭐예요? for what 뭐 때문에잖아 뭐 때문에 for what 뭐 때문에 왜 for what은 for what은 why하고 똑같다 why are you sorry 왜 미안한데 for what are you sorry what are you sorry for for what for what why are you sorry for what why are you sorry for what 왜 미안하니? I'm sorry for for it 그것 때문에 미안해 lie to you 한 것 때문에 미안해 ㄷㄷ 오케이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오케이 그래서 승빈 옆방에 가서 뭐라 볼래? 스티아 완전 그 완전 그래서 영어로 해주세요 플리즈 스탑 플레잉 더 피아노 플리즈 스탑 플레잉 더 피아노 오케이 좀 잘 치면 모르겠는데 좀 못 치네 저 친구는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2번 진 우주 마인드 오프닝 더 윈도우 지민 유캐낫어보이드 그 이건 뭐라고? 페이싱 더 프라블럼 유캐낫어보이드 페이싱 더 프라블럼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답 두개인거 은 승빈 답 두개인거 보이나요 혹시? 보이나요 답 두개인거 답 두개인거 보이나요? 없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죠 됐습니까? 여기에 있는 애들은 스탑 마인드 어보이드 전부 어느종종이였어 인조이죠 근데 얘들에게 스탑 투 플레이 더 피아노 어 된다고 안했었나? 그게 되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뜻이 달라진다 그랬죠 스탑 투 플레이 더 피아노 무슨 뜻이었더라 멈춰라 뭐하기 위하여 피아노 치기 위하여 가던 길을 잠깐 멈추어라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그러면 선생님 왜 스탑은 왜 라이크나 트라이처럼 이라고 안해요? 이거 뭐에 대한 대답이야? 왜 멈추라고? 피아노 연주하기 위하여 뭐를 나타내는 무슨 정법이야? 이거 투부정사에 의도를 나타내는 부산정법이니까 목적어가 맞아 아니야 이렇게 왓에 대한 대답이라야지 목적어죠 그럼 목적어가 아니고 멈춘 의도죠 멈춘 의도 피아노를 연주하기 위하여 그래서 얘는 목적으로서 온게 아니라고요 스탑뒤의 투두는 멈춘 의도를 나타내는게 스탑투두입니다 어디 가다가 갑자기 얘가 우뚝 섰어 갑자기 잘 뛰어가다가 갑자기 멈췄어 이렇게 딱 낭떠러지가 있어 낭떠러지가 낭떠러지가 있는데 얘가 뭐 뭣도 모르고 신나게 뭐야 팔팔이 꺾였네 신나게 막 이렇게 뛰어가고 있어 그럼 내가 뭐라고 했어 플리즈 스탑 내가 뒤에서 지르겠죠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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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닝 하겠죠 스탑 러닝 멈추는 것을 그만해라 뭐하기 위하여 to avoid a cliff 절벽을 피하기 위해서 그만 멈춰 뛰지 마라 스탑은 인조이처럼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고 스탑 뒤에 투두가 올 수도 있지만 여기는 in order to 뭐뭐하기 위하여 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뜻이 달라진다 why 에 대한 대답이라서 목적어라고 하지도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가만 봤더니 You cannot avoid facing the problem 난 페이스가 얼굴이란 뜻만 있는 줄 알았더니 동서로도 쓰이는 모양이래요 오케이 그러면 지민아 페이스가 동서로는 무슨 뜻일 것 같아? 뭐라고? 보다 오 저거 비슷하대요 페이스가 그래서 뭐하다? 동서로 쓰이면 마주하다 직면하다 페이스가 명사로서는 얼굴이지만 동서로 쓰이면 마주하다 직면하다 바라보다 그니까 You cannot avoid 넌 뭐 할 수가 없다? 피할 수가 없다 facing the problem 그 문제를 직면하는 것을 너 언젠가 그 문제 해결해야 돼 언젠가 그 문제 다시 나타날 거야 I cannot avoid facing the problem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하겠죠 You cannot avoid You cannot Remembering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는 누가 창문 열고 싶을때 하는거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내가 문 열려고 하는데 넌 싫겠니 입니다 됐습니까? 상대방에게 문 열어달라고 요청하는건 뭐예요? Will you open the window 이런거죠 Will you, Can you, Could you, Would you open the window? 창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다릅니다 그 다음에 저를 초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표현은 뭐라고 하면 되겠다? Thank you for inviting me 참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Thank you for inviting 쓸 때 입, 보과 엔지 하는건 다 아시죠? 칼질하기 누구는 그는 무엇을 안만 기려봤자 그것을 뭐한다? 좋아한다 시제는 현재 답은 두개 그래서 he likes with talking with his parents 또는 to talk to to talk with his parents he likes he likes with his parents he likes talking with his parents 뭐 여기 with 대신에 to 써도 상관없습니다만 어쨌든 토크는 누구누구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싶으면 전치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톡미아 톡토미아 텔미아 텔투미아 텔투미아 됐습니까? 세이미아 세이투미아 세이투미아 세이투미 됐습니까? 스픽미아 스픽투미아 스픽투미아 스픽투미 됐습니까? 스픽투 스픽투 스픽투유 스픽 텔미 톡투 톡윗 토크는 전치사 무지하게 좋아하고요 얘는 투토크로 쓸 수도 있다 라고 했구요 그 다음에 그녀는 숙제하는걸 끝냈대요 단 몇개에요? 한개죠 시제는 과거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she가 뭐했다 피니시드 했다 무엇을 doing her homework 뭐 her 빼고 homework 해도 상관없구요 doing homework she finished doing homework 피니시는 누구처럼 인조이처럼 doing만을 목적으로 하신다 she finished doing homework 됐습니까? 오케이 1학년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거 하고 있어 지금 제일 어렵고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 다음에 나는 축구를 잘한대요 단 몇개요?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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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good at playing soccer 밖에 안되죠 왜 하나밖에 답이 안되나요? 그렇죠 전치사의 목적으로써 사용되니까 축구하다가 I am good at playing soccer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이라서 동명서라고 암만 설명해줘도 안통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 뭐가 전치사인지 모르는 친구들 인 온 앤 어바웃 오브 포 이런것들이 전치사입니다 I am good at playing soccer 오케이 I am good at playing soccer 같은 경우에 대화 파트였으면 뭐 말하기에 이거 능력 말하기이죠 이거 그쵸 그러면 이거하고 같은 표현이 나는 축구를 잘할 수 있다 이래도 되겠네 그쵸 난 축구 잘할 수 있다 I can I can play soccer well 해도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그때 can은 요청이야 허락이야 능력이야 그러면 can 대신 쓸 수 있는게 뭐지 그래서 똑같은 표현 I am able to play soccer well 그 다음에 나는 뭐 나는 잘하는 축구 선수다 이래도 되겠네 I am I am I am I am a I am a 어떤 soccer player I am a good soccer player 이것도 같은 표현이겠죠 다 어디서 다 배웠던 거죠 다 어디서 다 배웠던 거죠 I am a good soccer player I am a good soccer player I am a good soccer player I am able to play soccer well I am able to play soccer well I am good at playing soccer 어떨 때는 그냥 플레이사커고 어떨 때는 플레잉사커고요 어떨 때는 투 플레이사커고요 어떨 때는 투 플레이사커고요 동사가 요렇게 조렇게 조렇게 바뀌죠 I am good at playing soccer I am able to play soccer well I am able to play soccer well 어떨때는 well이고 어떨때는 굿이죠 well soccer player야 good soccer player Good soccer player 플레이사커 굿이야 플레이사커 well이야 어떤 시자리에 어떤 시 쓰시고요 어치시 자리에는 어치시 쓰세요 시험 문제 나옵디다 계속해서 포커스 62 에서는 줄 세우기죠. 원트 쪽이냐, 인조이 쪽이냐, 라이크 쪽이냐, 됐습니까?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쵸? 틀리게 만들어 놓고, 이런 문제 왜 낼까요? 그냥 여러분 딱보고, 투 빌드 되어있으면 뭐하면 돼? 빌딩 쓰면 되고, 그쵸? 그 다음에 going 써있으면 to go 하면 되고, to land 써있으면 랜딩 하면 되겠고, selling 있으니까 to sell 하면 되겠네. 그쵸? 그리고 2번 넘어가면 되겠죠? 그치 않아? 이런 문제는 왜 내는 거에요? decide to do, mind doing, plan to do, give up doing을 외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1번, he gave up building a mothership. 지민, 뭔소리야? 빨리 하는게 나을걸? he gave up building a mothership. 뭐라도 하는게 나을걸? 뭐라도 하는게 나을걸? 해석을 시키면 단어뜻이 정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거 같은데, 그렇게 해석하면 나중에 고등학교 시험 칠 때는요, 해석 하도 못합니다. 대충이라도 얘기를 하세요. he gave up building a mothership이 뭔소리일 것 같아. 그 다음, I am planning to go to Europe this summer. 나는 올여름에 어디로 뭐할 계획이다? 유럽으로 갈 계획 중이다. she didn't mind. 그녀가 뭐하지 않았다? 그 다음, I am planning to go to Europe this summer. 나는 올여름에 어디로 뭐할 계획이다? 유럽으로 갈 계획 중이다. she didn't mind. 그녀가 뭐하지 않았다? Lending me her phone. Lending me her phone. 내가 그녀의 전화기를 빌려주는 것을 나에게 그녀의 전화기를 빌려주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다. 정확한 해석은 물론 그런 뜻이지만 Lending me her phone. Lending me her phone. 나에게 그녀의 전화기를 빌려주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다. We decided to sell our house. 우리는 우리 집 팔기로 결정했다. He gave up building a mothership. 그는 모형배 만들기를 포기해버렸다. 아, 도저히 못 만들겠다. 그래서 give up doing, plan to do, mind doing, decide to do.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to do고 누가 doing인지 He gave up building a mothership. 그는 모형배 제작을 포기했다. 뭐, 빌드가 건설하다니까 건설을 포기했다. 아, 그래. 만드는거자, 결국은. 만들기를 포기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오케이, 그래서 이 힘은 어떤 힘일까요? She avoided more 힘했는데 이 힘은 어떤 힘이길래? 그죠, 발냄새 엄청 지독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she avoided meeting him. 그쵸? 연습으로는 극복이 안됐나봐. she avoided meeting him. 그 다음에 we hope to see you again. 더 답두게 해줘. the dog began to bark at the door 해도 되고 barking at the door. to bark 해도 되고, barking도 가능하다. she was a little scared she was a little scared So, 이해해 봐. 긁었다. 에 더두어가 뭔 소리에요? 문에서 문에서? 어... 문을 향해 달려들었다. 개가 시작했다. 문을 향해 뭐하기 시작했다겠어요? 짖기 시작했다. 짖다. 문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 우리는 너를 다시 보기를 희망한다. 그녀는 그를 만나기를 피했다. 발렌세가 지독해서 죽을 것 같아서. 하필이면 like, 하필이면 start, 하필이면 love 입니다. I like to watch sad movies. I like watching sad movies. Talking about. Talking. 그 다음에 to walk. She loves. 그녀가 엄청 좋아한다. To walk in the garden. 정원에서 일하는 것을. 뭐 밭이라고 해도 밭에서 일하는 것을. He started talking about his problem. 그는 그의 골칫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I like watching sad. 나는 슬픈 영화 보는 걸 좋아해. 이상한 짐이네요. 그쵸.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기. 누구는 무엇을 뭐했다? 시제는 과거. 그 다음 2번. 누구는 무엇을 뭐한다? 원한다? 원한다? 오케이. 그 다음 3번. 누구는 무엇을 뭐했었다? 그래서 얘는 과거고. 2번은 현재죠. 오케이. 그래서 4번에 1번. 승빈. I stopped dancing. I stopped dancing. OK. 답 2개인가요? 1개인가요? 1개요. 1개요. 1개입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그녀는 스티어스 하기를 원한다. 지민. 그 다음 뭐? 바이더. 티. 셔트. 그 다음 계속해서. 지인. 대. 러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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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딩. 버스. 그 재점. 2번. 2번 뭐 어떡할까? 지원스 투 바이 더 티셔측. 왜 그래야 되는데. 원 투. 러언드. 원 투 투 투. 라고 하면 왜 안되는데. 그게 하면. 바슨다가 안되고. 아꺼. 어. 그 남자는 티셔츠 사다를 원한다. 이러고 있네요. 사다를 반드시 사는 것 해줘야 되겠구요. 끝! 런은 런투두죠. 대일 런투라이드 그 다음에 홀스 분명히 명사인데 명사를 문장에 이렇게 쓰는 일이 있나? 대일 런투라이드 홀스에서 말타기를 배웠다. 원트는 투두 만 목적으로 가지고요. 런은 인조이 쪽이야, 라이크 쪽이야, 원트 쪽이야. 원트 쪽이다. 스탑은 원트야, 라이크야, 인조이야. 인조이라 했죠. 내가 지금 목적으로 뭘 가지는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I stopped dancing에서 댄싱이란 대답 듣고 싶어. 어떤 표현도 가능하다? I stopped to dance도 가능한데 이건 무슨 뜻이야? I stopped to dance. 이건 뭔 소리래요? 뭐라고? 아까 설명했습니다. 두번째 설명이야. I stopped to dance가 무슨 뜻이라고? 나는 춤추기 위해 멈췄다. 뭐라고? 나는 춤추려고 멈췄다. 춤추려고 멈췄다. 춤추기 위하여 멈췄다. 나는 가던 길을 멈췄다. 왜? 춤추기 위하여. 그래서 스탑을 라이크 같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라이크는 예를 들어서 뭐 이거랑 비교하지 뭐 그 그 그래서 I like dancing. I like to dance.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I like dancing에서 댄싱이란 대답 듣고싶으면 뭐라고 부름데? What do you like?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름데? What do you like? 그 말은 얜 나 얜 나 둘 다 like에 무슨어다? 목적어다. 명사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무엇을 멈추었니 춤추는 것을 근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왜 잘가다가 멈췄니 춤추려고 멈췄어 요 Y에 대한 대답이라서 무슨어라고 하지 않는다고 목적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얘는 부사라고요 목적어니까 계속해서 얘들은 전부 다 동사 뒤에 내가 지금 표시한 건 전부 다 뭐에 대한 대답은 다 무슨어야 목적어인데 원트는 투드만 목적으로 하고 런 더 투드만 좋아하고 라이크는 뭐가 와도 상관없고 스탑은 목적으로서 두잉만 가능하다 스탑 뒤에 온 투드는 그래서 스탑에 두 가지 뜻이 있다 뭐 뭐 하는 것을 그만하다 라는 뜻도 있고 어디 가다 멈추다 라는 뜻도 있다 이거는 어디 가다 멈췄다 이동을 멈췄다 얘는 때려치우다 됐습니까 스탑이 두 가지 뜻이 있다 오케이 그런 것들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동명서 파트 시험 준비해 주시기 바라구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학년 때 배운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고 고등학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고 1 2 3 까지도 계속 나옵니다 이 내용들은 오케이 그리고 여기 책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한 가지 여기 끼워넣은 게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플라잉 볼드 하고 그 다음에 플라잉 플라잉 뭐 할까 플라잉은 좀 애매하다 좀 애매하고 뭐 할까 흐흐흐흐흐흐흐흐 맨날 하던거 할까 맨날 하던거 맨날 하던거 재미없고 뭐 할까 아 없나 맨날 하던거 내 머리가 그렇지 뭐 오케이 씽룸 씽브라잉 중에서 어떤 씬은 1번이야 2번이야 1번 2번 중에 어떤 씬은 2번이죠 어떤 새 노래하는 새 그러면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room for singing 그래서 얘는 동명사라구요 노래를 하는 방이 아니구요 뭐 하는 것을 위해 만들어진 방 노래하는 것을 위한 방 노래방 됐습니까 얘는 동명사고 얘는 어떤 씨로써 새는 새인데 어떤 새 노래하는 새 됐습니까 그래서 이 똑같이 생긴 녀석을 동명사인지 현재 문사인지 구분할 줄도 알아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이런 내용들 잘 준비해 주시구요 계속해서 문장의 종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의 종류 파트는 문장의 종류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거 뭐 이런 문장의 종류 이거하고 다른 문장은 뭐 이런게 있죠 그 다음에 뭐 이런것도 있고 그쵸 다 아는거잖아 그쵸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할거냐 얘를 보고는 이렇게 하겠죠 문장의 종류는 평선물이 있죠 누가다 얘를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I don't like him을 구정문이라고 그러겠죠 Do you like him을 보고는 구인문문이라고 다 아는거죠 이런것들은 그쵸 지금 이런것들 무슨 무슨 문 무슨 무슨 문 이라고 하는거 그러면 무슨 무슨 문 이라고 들어봤는데 선생님이 아직 안쓰는거 땡땡문 무슨 문이 있죠 오오오오 많이가네 감탄문이 있죠 감탄문에 대해서 배워보겠다 감탄문 감탄문은 뭐 정말 크구나 뭐 이런거 있죠 뭐 이런거라든지 정말 뭐 아름다운 풍경이구나 뭐 이런것들 이런것들이 감탄문이죠 됐습니까 이런 표현 어떻게 하는지 배울거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이 있나요 땡땡문 그렇죠 명령문 명령문 됐습니까 뭐 조용히 해라 뭐 이런거 있잖아요 됐습니까 원어민 선생님들 맨날 하는거 됐습니까 조용히 해 뭐 이런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뭐 떠들지마 이런거 이런거 명령문이죠 또 무슨 문이 있을까요 오케이 이제 슬슬 봅니까 네 슬슬 볼 때도 다 했죠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문장의 종류는 뭐 명령문부터 나오네 명령문 명령문 뭐뭐 해라 하지마라 됐습니까 다 알고 있죠 뭐 그 다음에 제한명령문은 뭘까 제한명령문 제한명령문 제한명령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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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에 대한 얘기한단말은 렛츠 됐습니까 뭐 별거 아니네요 렛도 동사 명령문이라고 하려그러면 뭐로 문장이 시작되어야 된다 내가 동사로 시작되어야 되는데 렛도 동사니까 됐습니까 우리 뭐 뭐 하자 이런거겠죠 그 다음에 감탄문 하겠구요 그 다음에 선택의문문 할거라는데 선택의문문은 이미 만나본적이 있는데 그쵸 그쵸 뭐 위치 이런게 들어갈수도 있고 아니면 뭐 Do you like A or B 할수도 있고 Which do you like better A or B 이런거 할거구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보는거 이런거 보이네요 이건 처음 보겠죠 부가의문문 근데 부가의문문 실생활에서 많이 쓰여요 부가의문문 뭘 보고 부가의문문 이라 그러냐 부가의문문 이런거 보고 부가의문문 이랍니다 예를들어서 이런거 됐습니까 뒤에다가 갖다 붙이는거 됐습니까 태그 퀘스션 이랍니다 태그 퀘스션 나 착하지 안그래 뭐 이런거 됐습니까 뭐 오늘 날씨 춥지 안그래 뭐 이런거 이런걸 보고 태그 퀘스션 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가의문문문도 뭐 만나본적 있잖아 그쵸 부가의문문 뭐 의문문 인데 뭐 낫이 들어가있는거니까 뭐 뭐 뭐 뭐 이런거 겠죠 너 나 안좋아하지 뭐 이런거 너나 좋아하지 말구요 됐습니까 너나 안좋아하지 이런게 부정의 혼물이다 됐습니까 뭐가 있길래 따로 어떤 포커스 하나를 통체로 차지하고 다루게 되는걸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먼저 포커스 63 명령문 이미 배웠던 겁니다 자 일단 문장이란 무엇인가 센텐스란 무엇인가 문장은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한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표현한 언어의 최소 단위이다 뭐 어떤 이제 완벽한 하나의 의미를 선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문장에는 기본적으로는 주어동사가 필요한데 주어가 필요 없는게 딱 하나 있으니까 무슨 문 명령문이죠 명령문은 동사만 있으면 되죠 주어는 뭐가 생략된겁니까 유가 생략된겁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초등학생도 아는데 영어문장의 시작은 반드시 대문자로 쓴다 뭐 이러고 있네요 그렇습니까 서술형 문제에서 그거 안 지키면 감점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문장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평서문 뭐 명령문 감탄문 의문문 부정문 이런 것들 종류에 따라서 마침표나 느낌표나 물음표 쉼표는 문장이 끝났음을 알리는게 아니죠 일단 문장이 하나의 문장 단위가 한 단위 끝나려면 마침표나 또는 느낌표나 물음표 셋 중 하나가 있어야지 아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일단 크게 명령문 감탄문 의문문 해서 이렇게 쭉 나뉘네요 명령문 중에 해라 명령문과 하지마라 명령문 그 다음에 우리하자 명령문 됐습니까 그리고 이거 제한 명령문 이라고 한대요 제한하는 표현 이러면서 했잖아요 제한하는 표현 오케이 이거 이거랑 바꿔 쓸 수 있는 것도 했었습니다 그랬습니까 뭐 뭐 ing 가 있고 물음표가 있으면 뭐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ing 없고 동사 원형에 물음표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런거 우리 춤추자 let's dance 그쵸 우리 춤출래 shall we dance 춤추는 것 어때 dancing 그쵸 이런거 다 배웠잖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y로 시작하는 것도 있었죠 why 돈 돈 같이 하는 거니까 why don't we dance why don't we dance let's dance shall we dance how about dancing 이런것도 제한 명령문 할때 제한하는 표현할때 했던거죠 또 4가지 표현들 오케이 그래서 뭐 예문 나와있습니다 긍정명령문은 뭐 해라죠 close the door 그 다음에 뭐 걱정하지 마라 don't worry about me 그 다음에 let's walk on the grass 인데요 명령문에서 조심해야될거 는 뭐냐 자 행복해하세요 라고 명령하고 싶어 그럼 뭐라고 하는데 행복해지세요 라는것도 물론 명령문이라고 해서 명령하는건 아니야 제한하는것도 명령문으로 표현할수 있어 행복해지세요 하고싶으면 그렇죠 be happy죠 be happy 그래서 명령문 서술형문제에서 뭘 써야되는경우를 조심해야되느냐 이경우에 서술형문제에 자주 출제됩니다 서술형문제에 자주 출제됩니다 이경우 명령문에 조심해야될거 이렇게 명령문에서 조심해야될거 미리 말씀드렸구요 해라 하지마라 이런것들 don't 동사원영하면 하지마라구요 let's 동사원영하면 같이하자구요 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감탄문 감탄문에서는 여러분들이 두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로 시작하는경우 하고 what으로 시작하는경우 하고 how으로 시작하는경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물을 때 쓰는 what이 아닌 what을 또 마찬가지 물을 때 사용하는 how가 아닌 how를 공식적으로 문법책에선 처음 만나죠 what do you like 할 때 what하고 다른 what a pretty hat this is 이런것들 오케이 그래서 흑탄문에서 what으로 시작하는경우 하고 how으로 시작하는 구분하는법은 일단 뭐 빼고 생각해야되냐면 지금부터는 주어와 동사를 제외하고 아래의 규칙을 적용해야합니다 주어동사 빼고 자 what으로 시작하는경우에는 이유가 되는 덩어리랄까요 감탄 감탄 이유가 되는 어떤 덩어리 속에 명사가 있는 경우에 what으로 시작하고 그러면 how으로 시작하는경우는 반대겠죠 뭐 뭐 뭔소린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자 일단 평소문을 감탄문으로 만드는 과정을 잠깐 뭐 뭐 타이핑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것은 it is a very cold day 와 it is a very cold 를 비교합니다 일단 it is a very cold day 는 계속해서 비인칭 주어니까 이건 매우 추운 날이다 이건 매우 춥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뭐를 제외하고 적용해야 된다고 그러면 주어와 동사를 빼고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주어와 동사 여기 주어와 동사는 it is it is it is 자 감탄문 만들고 싶으면 감탄문은 자 이거는 그냥 평범한 느낌이니까 매우 추운 날이다 이렇게 얘기한거구요 1 is very cold 은 매우 춥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얘를 감탄문으로 바꾸면 뭐 이런 느낌 엄청 추운 날이군 이런 뜻이구요 이것도 이것도 감탄문으로 바꾸면 매우 춥다 자 그래서 깜짝 놀라는 말이 감탄문인데 여기서 깜짝 놀라는 이유는 이유가 되는 덩어리 이 덩어리죠 얘도 마찬가지 이 덩어리죠 이 덩어리 때문에 very cold 해서 감탄하는거고 a very cold day 라서 감탄하는거야 그러면 이 녀석을 뭐하고 싶다 강조하고 싶겠죠 영어와 우리말하고 차이점중에 하나는 영어에서는 뭔가 강조하고 싶으면 어디로 보내요 앞으로 보내줘 컨트롤 c 한 다음에 얘를 컨트롤 v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앞으로 보냅니다 됐습니까 그럼 앞으로 왔는데 이 속에 명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니까 여기다 뭐 쓴다 해놓고 이 말은 쓸 필요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베리를 쓰지 않아요 감탄문에서는 왜냐하면 앞으로 오는 순간 이미 엄청 강조받았잖아 자 이 부분이 짧아야 좋을까 길어야 좋을까 짧아야 좋겠죠 what a cold day what a very cold day 이러면 느낌이 안산단 말이야 그래서 very 같은 말은 없애버립니다 really 같은게 있어서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what a cold day it is 여기는 뭐 느낌표를 한다 됐습니까 그럼 시험 문제 여기다가 뭐 해놓고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본단 말이죠 분명히 강조받고 싶어서 주어동사 제외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온말 속에 뭐가 있어 명사가 있죠 그러니까 뭐로 시작해야 된다 what으로 시작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 녀석은 뭐해도 상관없다 이게 뭐 중요합니까 뭐라 콜데이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감탄문에서 뭐를 생략할 수 있다 주어와 동사 동사는 생략할 수도 있다 뭐 이런거 강조할때도 마찬가지로 이건 감탄하기 아니죠 누가다 이건 누가다 누가다 저것은 정말로 재미있는 영화다 그러면 주어동사 빼고 라고 그랬죠 주어동사 빼고 뭐 때문에 깜짝 놀라 정말 재미있는 영화를 깜짝 놀라죠 그럼 얘가 이렇게 앞으로 가는데 여기 명사 있어 없어 여기다 못쓰면 돼 해놓고 뭐야 그렇죠 what a really interesting movie 이러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what an interesting movie that is 됐습니까 얘는 없어지면 안 돼 얘가 없어지면 왜 안 돼 재밌는 영화라서 재미있다라는 의미는 전달돼야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찌씨는 빼버립니다 어찌씨는 됐습니까 어찌씨는 빼버리고요 어떤 영화라곤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재미있는 영화군 what an interesting movie that is 이런 식으로 만든다 됐습니까 깜짝 놀라는 이유 속에 명사가 있으니까 what을 써야 된다 그리고 이 녀석은 그렇죠 생략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느낌표를 해줍니다 what an interesting movie 정말 재미있는 영화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뭐 똑같습니다 그렇죠 주어동사 빼고 추워서 깜짝 놀라죠 강조하고 싶대 어 앞으로와 뭐로 시작한다 cold it is 하고 이렇게 느낌표 해주면 되겠다 그리고 생략하면 되니까 뭐라고 해야 된다 how cold 정말 춥군 됐습니까 how cold 얼마나 추운지 물어보는 거 아니야 얼마나 추운지 물어보고 싶으면 뭐라 그래야 돼 이래야 되겠죠 이래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래야 되겠죠 됐습니까 1 이즈는 묻는 말 아니죠 how cold 정말 춥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문사의 왓인지 의문사의 하운지 아니면 지금부터 깜짝 놀라는 말을 시작할 건데 어떤 것 때문에 놀랐어요 아니면 그냥 어때서 놀랐어요 인지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됐습니까 깜짝 놀랐어 원래 문장은 뭐였단 말이야 원래 문장은 pretty head 이것은 예쁜 모자다 근데 head이 끌려 나왔죠 깜짝 놀랄때 그 다음에 how tall the trees 원래 문장은 뭐였단 말이야 그쵸 the tree is tall 자 그러면 이렇게 가르쳐주면 어떤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여기에 the tree라는 명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고 what 와야 되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 친구한테 뭐라 그럴래 그렇죠 얘는 뭐잖아 주어랑 동사니까 빼고 생각하라니까 됐습니까 주어동사를 제외한 덩어리를 봐야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주어동사 빼고 주어동사 빼고 명사 있네 주어동사 빼고 명사 없네 됐습니까 주어에 당연히 명사가 있어야 되겠지 하지만 그걸 빼고 생각하란 말이에요 감탄문 그 다음에 뭐 일단 의문문 중에 이제 뭐 그냥 일반적인 건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서 이제 선택의문은 which do you like better a or b 어느게 더 좋아 이거죠 골라라 또는 뭐 do you like do you like do you like hamburgers or hotdogs 이렇게 물어도 마찬가지 선택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o you like hamburgers 이렇게 물었을 때는 yes or no로 대답해도 되죠 그쵸 너 햄버거 좋아하냐라고 물었으니까 yes나 no라고 대답해도 되죠 근데 do you like hamburgers or hotdogs 이렇게 물어봤는데 엿다대고 그래 아니라고 하면 절대로 안된다 그랬죠 선택의문엔 yes no로 대답해서는 벙찐 표정을 보게 될 것이다 상대방이 너 햄버거 좋아해 핫도그 좋아해 그래 그렇습니까 안된단 말이죠 뭐 그런거 할거고 왜냐하면 부가의문문은 내용이 많습니다 부가의문문은 익혀야될 규칙이 좀 많아요 규칙이 외우할 규칙이 좀 많습니다 규칙이 엄청 많음 근데 규칙은 엄청 많지만 제가 그동안 했던 수업을 그대로 잘 따라왔으면 뭐 거기에 몇가지만 덧붙이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렇구요 뭐 어쨌든 부가의문문에 뭐 하면 크리스는 성실하고 정직하다라는 평소문이 와있죠 그쵸 그런 다음에 그렇지 않니 라고 하는건 자신의 부가의문문 언제 쓰느냐 자신의 의견이나 어떤 사실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얘기했어요 자신의 의견이나 알고 있는 사실을 얘기하고 나서 상대방에게 뭐 받고 싶을 때 뭐 받고 싶을 때 확인이나 동의를 받고 싶을 때 쓰는게 부가의문문이다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한 후에 상대방의 동의나 확인을 받고 싶을 때 엄마나 예쁘지 안그래? 뭐 이런거 엄마 저 착하죠 안그래요? 안그래? 개뿌리무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것들이 부가의문문이다 근데 규칙이 좀 많으니까 정신차리고 잘 들으시구요 그 다음 부정의문문은 왜 하느냐 왜 배우냐 Don't you like this though 뭐 부정의문문은 한가지만 알면 됩니다 Don't you like this though 너 이 인형 좋아하지 않니? 그랬는데 좋아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우리말로 너 인형 안좋아해? 그랬더니 아니 좋아해 이러지 그 다음에 만약에 싫어하면 그래 안좋아해 이러죠 너 이 인형 안좋아해? 그래 안좋아해 이 인형 안좋아해? 아니 좋아해 오케이 Don't you like this though 했는데 아니 좋아해 할 때 대답이 뭐가 된다? Yes I Do 가 된다 이것 때문에 하는거에요 부정의문문은 어? 이거 뭐야 뭐야? 자 아니 좋아해 라는게 될 수 밖에 없어 왜냐하면 여기에 not이 있어야지 no를 쓸 수가 있죠 not하고 no는 set고 not이 없으면 no를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니 좋아해요 이게 뭐 깜짝 놀랐어 지미? 이게 아니 좋아해요 이게 부정의문 이래서 배우는 거예요 예스를 무조건 그래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Don't you like this dog 이해정 안 좋아해? 아니 좋아하는데 Yes I do 야 왜냐하면 여기에 not을 넣을 수가 있어 없어 넣을 수가 없죠 여기 no도 못 쓰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의문에서 여러분들 yes랑 no를 안 헷갈리려면 yes, no는 나중에 결정하고 여기 not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먼저 생각한 다음에 여기 yes를 쓸지 no를 쓸지 생각하세요 그러면 틀릴 일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또 지금 너 인형 안 좋아해 그래야 안 좋아해는 뭐가 된다? No I don't like it이 된단 말이죠 부정의문에서는 yes와 no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질 수가 있는데 not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결정한 후에 yes, no를 결정하라 했습니다 not이 들어갈지 어 이건 not이 들어가야 되겠네 안 좋아한다 했으니까 I don't like it 하려면 No I don't like it 해야 되겠네 I like it like it 대동사도 이거 대동사 I like it 왔으니까 yes, I like it 해야 되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명령문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명령문은 우리가 다 배운 거니까 상대방에게 뭐뭐 해라라는 명령문이 있고 하지마라라는 명령문도 있습니다 해라라는 거 명령문 앞에서 할 때 뭐 일단 뭐 뭐가 생략됐다 주어유가 생략된 문장이라는 거 됐습니까? 그리고 명령문에서 조심해야 될 건 서술형에서 뭐 써야 되는 경우 조심 b를 쓰는 경우 조심해라 이거 이거 틀리지 않게 하려고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거 무슨 c야 이거 무슨 c야 이거 무슨 c야 계속 물어본 거야 미안해 미안해 하지마 라고 하고 싶다 미안해 하지마 나에게 미안해 하지마 하고 싶으면 뭐라 그래야 되냐 don't be sorry to me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don't sorry to me가 아니고요 이게 형종사잖아 그러니까 b를 넣어서 뭘 일단 만든 다음에 동사를 만든 다음에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행복해지세요 be happy 하는 거죠 슬퍼하지마세요 sad 해지지마세요 sad 이런 식으로 늦지마세요 don't be late b를 써야 그렇다고 또 무조건 b 넣지마시고요 don't be it 잊으지마시고요 don't it b를 써야되는 경우 조심해 주자 서술형에서 서술형에서 보면 맨날 b 동사를 써야되는 거 되게 많이 나와요 서술형 문제에서 왜냐면 니들 많이 빼먹으니까 자 그래서 명령으로 해라 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명령 지시 부탁 금지 등을 할 때 쓰겠죠 충고할 때도 쓰고요 주어 유가 생략되고 동사 원형으로 문장을 시작한다 answer the question 질문에 대답해 be kind to others b를 쓰는 경우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부탁이나 요청을 할 때 please를 뭐 써서 공손하게 할 수 있다 help me please please help me 하지마라 don't run in the classroom 교실에 쓰지마 don't be angry b를 쓰는 경우도 화내지 마라 별거 없네요 아 이건 별거 있는거 하네 자 뭐 얘기할거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뭐 엘리스 보면은 뭐 이런거 나오는데 it is and you will become bigger 그쵸 it is 뭐 drink this 인가요 it is 였던거 같은데 내 엘리스 이상한 나라에 엘리스 다 이거 봤잖아 에? 토끼굴에 떨어져가지고 그쵸 됐습니까 아 처음에는 이거였나 이거부터 나오나 it is and you will become smaller 오케이 그래서 이걸 보고 명령문 플러스 엔드라고 합니다 명령문 플러스 엔드 이거의 해석이 어떻게 되냐 그리고 엔드의 뜻이 바로 뭐다 엔드의 뜻이 그러면 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됐습니까 이걸 보고 명령문 플러스 엔드라고 합니다 뭐뭐해라 그러면 뭐뭐해질 것이다 엔드의 뜻이 그리고가 아니구요 그렇게 한다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명령문 플러스 OR는 뭐 뭐 뭐 이런거겠죠 get up right now or you will miss the bus 오케이 get up right now 지금 당장 그쵸 그래서 그래서 OR의 뜻이 뭐다 그쵸 그렇지 않으면 또는이 아니구요 또는이 아니구요 이런 뜻입니다 OR가 또는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란 뜻이다 이걸 명령문 플러스 OR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뭐 별거 아니죠 그쵸 별거 아닌데 일단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니들이 왜 자꾸 이렇게 이렇게 하면 틀렸다 눈치를 못채냔 말이지 음 이게 말이 안된단 말이죠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면 그쵸 그쵸 지금 뭐라 그런게 돼 버렸어 지금 당장 일어나라 그러지 않으면 이란 말은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란 뜻이죠 만약 네가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라고 해놓고 너는 버스 안 놓칠 거야 그러고 있어 말이 됩니까 안되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써놓고 다음 문장에서 어색한 부분을 고치세요 이랍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고쳐주든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일어나라 그러면 너는 버스 안 놓칠 거야 자연스러워졌죠 그쵸 이렇게 고쳐주든지 아니면 이렇게라도 고쳐주든지 그러지 않으면 이란 말은 뭐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면 버스 놓칠 거다 그러니까 자연스럽잖아요 됐습니까 그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해석할 줄 알아 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이런 문제 이게 왜 이상한지를 왜 눈치를 못 채냔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이상한거죠 그래서 대선생님이 이제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 자꾸 해요 됐습니까 그니까 명령문 플러스 엔드하고 명령문 플러스 오르는 자 엔드는 이거 먹어라 해놓고 엔드했듯이 만약 네가 그것을 먹는다면 이란 뜻이야 근데 오르는 만약 네가 내가 앞에서 시킨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란 뜻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가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구요 거기도 나와있지만 뭐로 연결되냐 얘는 어 밑에 해석을 먼저 쓸게요 이것을 먹어라 그러면 너는 더 작아질 것이다 라는 말하고 똑같은게 만약 누가 네가 이것을 먹는다면 너는 더 작아질 것이다 하고 똑같죠 그쵸 이거 먹어라 그러면 너는 더 작아질 것이다 라는 말은 만약 네가 이것을 먹는다면 너는 더 작아질 거야 하고 똑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if you eat this you will become smaller 하고 똑같은 문장이 바로 뭐다 if you eat this you will become smaller 라고요 됐습니까 여기에 핸드가 있으면 될까 안될까 왜 안되냐면 본드가 몇 군데 발라져 있어 얘들 둘이를 보고 뭐라고 해요 접속사라 그러죠 그쵸 두 문장을 붙일 땐 접속사 몇 번 쓰라고 한 번 쓰라고요 그럼 여기는 접속사 어 여기 있잖아 여기 접속사 한 번 썼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틀렸다는 거 제발 좀 눈치채라구요 그쵸 이거 이거 또 안 틀린지 모릅니다 해석이 잘 되거든 만약 네가 이것을 먹는다면 그러면 너는 더 작아질 거야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제발 알겠습니까 이건 좀 쉬워 방금 했던 건 좀 쉬워 방금 했던 건 좀 쉬운데 이건 조금 어려워 자 if you get up now or you will miss the bus 똑같은 말이 만약 네가 지금 당장 그쵸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너는 그 버스를 놓칠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죠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하고 이렇게 해서 컨트롤 V 한 다음에 만약 네가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get up right now you and miss the bus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 문법의 정식 제목은 명령문 플러스 and 명령문 플러스 or 조건문으로 바꿔 쓸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걸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알겠어요 그러면 뭐뭐 하세요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말은 만약 뭐 한다면 뭐 할 거야 라는 표현하고 바꿔 쓸 수 있다고요 명령문 플러스 or 만약 뭐뭐 하세요 안그러면 뭐 할 겁니다 니까 만약 하지 않는다면 뭐하게 될 거야 라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명령문 플러스 and 명령문 플러스 or 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take this medicine 이 약 먹어라 and you will feel better 너는 기분이 더 좋아질 거야 라는 말은 만약 누가 이 약을 먹는다면 누가 내가 네가 그쵸 그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문장이 바로 뭐다 take this medicine you will feel better hurry up 뭐해라 or 만약 서두르지 않는다면 이라고요 만약 서두르지 않는다면 you will miss the train 너는 뭐 할 것이다 기차를 놓칠 것이다 하고 같은 말은 don't hurry up you will miss the train 됐습니까 if you don't hurry up you will miss the train 만약 서두르지 않는다면 너는 미스터 트레인 하게 될 거야 그 다음에 b에 3번에 이거 뭐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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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거요 quiet 이것도 얘기하겠죠 그쵸 얘하고 얘하고 비교해 달라고요 그렇습니까 기억나시죠 아는 사람은 바로 써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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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quiet 하고 똑같은 또 p 로 시작하는 무슨 단어를 가르쳐 줬는데 기억 안 나나요 p 로 시작하는 단어가 이게 quiet 하고 p 로 시작하는 이 단어가 뜻이 똑같다 그럴 때 여러분들 깜짝 놀랐잖아 이거 저 같은 얼굴을 보고 하는 말 아니었어요 뭐 이거 저 같은 얼굴을 보고 하는 말 아니었어요 어 아 아 어 이거 어떻게 알지 신기한데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들 하셨나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시험 떨친 친구들은 10분 동안 마무리 해주시고요 네 응